플라밍고 대학교는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는 트위터에 유튜브로 한달에 300달러 벌다가 학교를 그만뒀어 쿠쿠르 빙뽕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300달러는 한화 약 35만원입니다. 알비배틀에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알비배틀 시즌2 패자벌전 영상에서 호스트룸에서 미친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나머지 RBC BATTLES! stal하 mang 비 pot 제발 이번에 개최될 알비배틀 시즌3에는 배틀러로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천만명을 달성했습니다. FGTV, 랭키박스, 리나, 다음인 네번째로 천만을 달성한 말도 안되는 로블록스 유튜버입니다. 진짜 진성 로블록스만 합니다. 대부분의 로블록스 유튜버들은 로블록스만 하는 것이 아닌 마인크래프트 같은 다른 게임도 병행해서 유튜브를 하는데 이 양반은 채널에 있는 약 2천개의 영상 중 99%가 로블록스 영상이고 핫게임은 거의 안할 정도로 로블록스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1일 1영상입니다. 진짜 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상 길이는 8분 이상의 긴 영상들인데 어떻게 1일 1영상을 지키고 있는지 정말 웅장에 가슴해집니다. 영상 하나 만드는데 5시간도 안걸리고 방학이어서 시간도 넘쳐나는 어떤 찐따도 1일 영상은 못 지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분 1년 전까지는 1일 2영상이었습니다. 왠지 편집자들이 당근을 존나 세비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팔로워가 현재 약 850만명입니다. 이는 로블록스 전체 유도률 중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업적입니다. 오징어게임 관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오징어게임은 아니고 8천만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오징어게임 실사판 콘텐츠에서 본인이 가면을 착용한 관리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예전 채널아트의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계정이나 본인 스킨에도 대만 국기를 박은 적이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밝힌 적은 없지만 아마 짱깨새끼들이 존나 싫거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로블록스 인물을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